횟수를 따지면 30년은 넘었죠. 저한테 속옷 디자인이란 일상이었어요. 제가 디자인했던 브랜드들은요. 세계 10대 브랜드 안에 드는 제품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속옷 디자이너 안대숙입니다. 어려서부터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원단을 구하면 밤새도록 다 만들어서 아침에 꼭 입고 가야 했었습니다. 의상을 공부하고 처음 취업된 곳이 속옷 회사 비비안이었고 3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입게 되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편한 옷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편하다고 다 좋은 옷은 아니에요. 왜냐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하나도 모아주질 않죠. 그래서 기능적인 것, 또 편안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부합된 제품 그런 제품을 만든 제품이 제인에밀리입니다.